아아! 죽였다! 아아! 죽였다! 아아! 죽었다! 죽을 뻔했어. 집까지 가야지 또? 어. 놀고 있으러 갈게요. 어 뭐야 얘 죽었어? 아 내가 죽였어. 이거 숫자로 어떻게 돼? V 누르면 돼 V. 아 됐다. 그 뭐야? 방탄 같은 것도 사놓고 응. 오케오케오케 메시지 와요? 그럼 나 안 갈래. 메시지가 없다고? 아 왔네. 전화 오면 전화로. 왔어 왔어 왔어. 탈 수 없나? 이번엔 1인칭부터 확인하고 이거나 타. 농구다. 입금? 입금? 맞아 입금해야지. 이거 구멍아 이거 드리프트는 뭘로 해? 그거 스페이스바. 뭐하니? 땅 매니? 오오. 땅 매지마. 나랑 놀쩍. 으악 미친 오늘 어머니 나가셨어? 헐 농구 뚜까 패고 있어. 어머니 집에 계셔? 히히히히히히힛 x3 ㅎㅎ 이따 한 11시쯤 되면 또 오실거야. 어머니 잘 지내시니? 드 Sta되시면서. 나 니꼬 탈래. 저거 Restaurant 내거 아닌데 이거? 탈래! 초대 빨리 받아요! 아 초대? 오케이 아 예 초대받자 어 그래 초대... 뭘로 받나? 이건가? 핸드폰! 오케이 오케이 이 화면 전환 효과 되게 좋은 것 같아 특이하고 나밖에 없네? 흠 플레이 구구구 그거 했어? 시점? 시점 없던데? 아 안보이네 여기 설마 이번에 언니 잘했겠지 없던데 그런거? 이번에도 1인칭이면은 의도 한걸로 알겠어요 나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애 1인칭이면 어 1인칭 좀 근데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애 어 근데 이번에 막 헬기 타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사양 아직이네 아직이네 이거 이거 하고 그거네 근데 헬기 누가 타? 헬기 탈 줄 알아? 누가? 나 헬기... 타는거 보면 속 터질걸? 하 이거 한군이 타 나 헬기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걸까? 이거 다 타는거? 오 좋아 이거 4명 다 타지 않나? 응 다 다 타는거 헬기 탈 줄 알아 그 중에 한 명이 도중하고 나머지 한 명 부사수 사수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뒤에 있을걸? 나머지는 뒤에 있을걸? 쉽다 그러니깐 뭐였는지 기억이 안난다 이거 그거 아닌가? 이거 그거 아닌가? 그거야 한 명은 차고에 이거 그 아닌가? 아 모르겄다 아 이거 저거야 저거 그거 그치 저 저 저 한국모함에서 그래그래 세 명은 세 명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고 히드라 한 명은 갖다 넣어야 돼 창고해 히드라 할 사람 히드라 히드라가 비행기야? 히드라가 제일 쉬워 히드라가 비행기면 나 할래 그래 다 비행기 타야 돼 우리 어 나 하나씩 할래 하나씩 간다고? 아니 10초만 해결이 가능해? 10 9 8 7 6 6 5 1 땡 히드라가 되게 어렵다는데? 히드라가 히드라가 아 이거 나 뭔지 알아 나 나 이거 해봤어 해봤어 히드라 내가 해봤어 그때도 아 그래? 그럼 이제 빨리 나 이거 두 번 터뜨리고 끝냈어 어? 두 번 터뜨리고 히드라가 히드라는 그냥 버티는 거라서 나머지 세 명이 아냐아냐 나도 같이 싸우는 거야 히드라도 피치다 아 세 명이 빨리 잡아야 돼 세 명이서 나 두 번밖에 안 터뜨렸어 그때 갑시다 바나나가 아마 많이 터뜨릴 거야 내가 보기에 습격 복장 이거는 딱히 저거 안 입어도 될 거 같은데 난 안 입어야지 나는 폼내해야지 멋있는 옷 입어야지 아 입어야 돼? 입어야 된대 뭐çons 일본 아입어야 그 배 위에서만 싸우는거잖아 베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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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타러 가서 배 타고 배 위에서 싸우고 비행기 훔치고 Un 비행기 훔친다 흞드라 갖다놓고 아 맞어 맞어 기억난다 그러니까 기억난다 히드라 갖다놓고 가는 길에 히드라 공격하는 그거 어 맞을 다 잡으시고 히드라? 히드라 75원 가스 25원 미친 다 지금 님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? 이 차 누구꺼야? 얘 버스터야지 니꺼야? 저거 비싼 차인데 괜찮지 이거 이거 시청자 아이디 GTA 받았거든? 응 비싼 차 이거? 비이 저 보트 오른쪽 하단에 보트 그냥 가야겠다 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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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네비 안뜨져? M눌러가지고 직접 뛰어 M아니야? M누르면 맞아 M M M도 하면 뭐해야돼? M누르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돼 파탈표 오른쪽 빠른 GPS? 어 빠른 GPS 거기다 딩이 한 다음에 엔턴으로만 해 와 개멀다 와 이거 PC가 훨씬 PC 된다 키보드가 훨씬 편하다 아니야 패드가 편해 패드가 헬기랑 이런거 운전 완전 편한데 맞았군 그래 얼마나 어려워 키보드로 운전하는거 비행기는 키보드로 해도 쉽던데 헬기는 어려워 나 둘 안해봐가지고 저 내 앞에 누구지? 저 사람? 나인거 같애 뻔하단거 보다 분노의 질주처럼 달려야지 뒤에 딱 붙어서 아하하하 아하 안 돼 오케이 딱 붙어서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안전거를 유지하세요 오케이 어이구 운전은 패드가 편하다 그럼 총 쏘는건 키보드가 편하던데 마우스랑 할까 생각보다 어 아이고 그럼 총쓸 때만 두개 다 연결해놔도 둘 다 쓸 수 있거든? 오오 둘 다 연결해놨다가 총쓸 때만 마우스 썼다가 다시 키보드 패드 썼다가 그러면 돼 이거 둘 다 되더라고 클릭 한번만 하면 바로 바뀌어 오 개꿍 오 편하다 어 어디갔지? 지나왔어 유턴 나 따라오다가 나도 정신 나왔어 아하하하 뭐야 아직도 안 온 사람이 한 명 있어? 딩이 딩이? 딩이로 가라 딩이 누가 왔어 딩이 있어? 차 내려야될거 같아 나 딩이로 왔어요 모터포트잖아 대충 넘고와 오 다갑니다 와아 절벽은 넘고와 다 왔음 아이위 미친 타타타타타타타 나 운 사기 싫어하고 빨리 니가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뭐야 왜 저렇게 울어내냐 어 내가해버렸다 피켜줄께 이거 달릴때는 쉬프트랑 어 쉬프트눌르고 더 빨리 안끼나? 쉬프트눌르고 하면 돼 더 빨리 못돼 이거? 쉬프트? 돼돼돼 쉬프트 놓으면 돼 어디서 따야 돼? 일어나 싫어 운전 일어나 왜 다 들셔도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왜 기피하는거야? 기피하는건가보래? 안할래 아니 니가 해 그냥 나는 보조석에 앉아있을래 아 뭐야 고고고 됐다 압삭하라 야 야 나 앉아 야 나 웃어 나 왜서 서있고 쥐랄이야 서있어 그냥 나 왜서 천천히 가 나 나만 짓겨놨해 자켓놨 어디로 가야돼? 아 딩이에 탈 때까지 기다리래 너 사발 딩이에 타래 빨리 탈 안줘 F F F F F 못하는거 아니야? 뭐해 됐다 오오오오 대로 가십시오 나 나 나 웃기 시작하면은 발음 계획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말을 하는거지 옹알이 하는거지 아휴 어딨어? 네 뭐 생각내 financing해 어흐흐흐흐 봐바 뭐라하는줄 모르겠어 방금도 흐흐흐흐흫 제 발음이 정말 안 좋았군요 옹알이래 옹알이 어흐어 아 아.. 배타타고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고싶다 어릴때 배타 재밌었는데 어렸을때 이런걸 타고 놀았어요? 어릴때 한번씩 타보지 않나? 세트스킬? 이런거 보트에 아빠들이 지인이 아빠가 안고 내 아파하자갖고 진짜요? 아빠들 젊을때 아직 호기롭게 이런거 한번씩은 타줘야된다라고 생각할때 그 있잖아요 언니 뭐 한번타는데 2,3만원 주면 빌려주고 하잖아 진짜요? 난 그런경험이 없는데? 진짜? 가평청평 이런거 나나가자 한강에도 있고 나나가자 언니 이분들 사는세계가 다른데? 야 나 오늘 친구랑 송도갔다왔거든? 응 고기괜찮던데? 아 진짜 되게 잘 꾸며놨어 나 불허질 꾸몄어 너 자고있을줄 알았어 됐어 아침 8시에 갔다왔어 아침 8시에 11시 비행기라서 이렇게 일찍가서 뭐 여러개 있었어? 11시 비행기라서 8시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11시 비행기? 응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가? 아 아 이긴갔는데 왔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어어 비행기 날라간다 오 야야 송도에 왠 비행기 이 생각했네 인천공항 갔다가 아 인천공항 갈때 친구 갔다갔거든 삼둥이네 집 가보고싶다고 흐흫 주차 잘해주세요 어 엄청 주차 잘해주세요 알았 아 닿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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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안좋게 잘해주세요 아 아 닿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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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위로 어떻게 올라가 이거 방금 왜 짬뽕을 했다 어 나 꼭 나대여요 꼭 물 위로 어떻게 올라가 아니야 글러가지마 물 위로 어떻게 올라가 이거 물 스페이스바엘나 어 나 죽게 생겼는데? 아니 왜 위로 안 올라가 뭘로 올라가 얘? 기다려봐 뭐였더라? 나도 안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? 저쪽으로 올라가야되지않게 아 나 망했다 물 위로 못 올라가 나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언니 어떻게 올라가요? 어? 우리 위로 어떻게 올라가요? 패드잖아 패드잖아 나 패드로밖에 모르는데 저 포트 위에 올라간 다음에 올라와 아우 됐다 나 요즘 숨 쉬었다 그래도 아 물 위로 아예 물 속으로 들어갔어? 어 물 속에 들어가서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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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키보드는 아예 몰라요 S S래 S 시프트? 아 뒤로 뒤로 하고 S 시프트 눌러서 헤엄치고 아 우리 잠깐만 잠깐만 배로 오라는데? 어? 배로 오라는데? 다른 팀원 이베인거 같아 이 포트인거 같아 포트로 다시 오래 너무 빨리 뛰어내려가지고 아 이제 갑판으로 가래 갑판으로 가래 바라나 죽지마 바라나 죽지마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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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 야 멍청아 올라가자 복잡하다 여기 자동조준 자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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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준 준 준 준 죽어라 점프 점프 오키오키오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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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또 있다 2층에 있는거 잡았어? 어머나 어머나 자기 피 보면서 해 앉을게 얍 와 뭐야 모터투 빙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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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탄 좀 입어야겠다 오키 뭐 하나 남았는데? 두명 남았는데 어딨지? 2층에 있다 2층 대단히 하나 잡았고 잡았어 남았다 한놈 남았다 무시해 무시해 안보이니까 어딨지? 안보여? 그냥 가 다 죽은 듯? 일로 오세요 건너편 쪽에 있나봐 음 함군형 어딨어 함군형 와 야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홍디 어디가 바나나 거기 아니냐 거기 아니야 바나나 일로와 일로와 어 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허리 누라따라가 계단 아이고 좀 오고 있는가? 가고 있음 바나나 초딩 목소리 같대 너 괜찮 오랜만에 칭찬 듣네 초딩 남자 같대 누가 날 쓸거 같대 누가 날 쓸거 같대 누가 날 쓸거 같대 그 뭐야 그거 호버 아니 호버가 아니라 하이 하이 뭐 개 타려면 저거 이쪽이야 알아라 안보여 나도 얘네가 안보여 야 또 있다 또 있다 밖에 나오니까 밝아진다 밖으로 나와 뭐 내려와 됐다 비행기 타러가자 비행기 쪽에 한 마리 있는데 얍 나갔다 그냥 죽었어 오케이 굿 아 저쪽에 있다 반대편도 저기 고고고고 바나나 너가 히디라 입을래? 어 저기 많다 아직 남았어 많이 세 마리나 있는데 우리는 이쪽 비행기 타는거야 나 운전 안되는거죠? 아니야 다 해야돼 각자 비행기 하나씩이야 나는 저 반대편에 비행기 잡았어 다 헐 망했어 나 운전 못해 왜? 쉬워 그냥 앞으로 쭉 누르고 헐 나 망했어 야 이거 안돼 왜? 왜? 1차 떠남지라 왜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거 못해 나 안타면 안돼? 갓 타면 안돼? 못 타 같이 하는 수 없어 무조건 해야돼 각자 하나씩 해야돼 응 다들 어디가요? 나는 비행기 타러 가지 아 하늘 일으켜야지 아 한 명 정도 안해도 되긴 된데? 근데 뭐 하다가 죽으면 죽는거지 뭐 그럼 그다간 여기 있을까? 어? 망했다 네? 왜? 왜왜왜 빠져 왜 뭐가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패드로 해 진으로 나는 바퀴 접어 지 아 쥐야? 어 나는게 뭐지? 그리고 이거 넌패드로 먼저 사는거야 나 어 넌패드로? 헐 나 키보드 텐키리스인데 어? 텐키 그거 없어 숫자키 없어? 어머 키패드 없어 망했다 형도 그냥 입사 방금 우리 둘이 잡을게 나랑 하루나 흠 어 그냥 여기 있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있다 있다 야 망했다 이거 나 숫자키 패드 없는데 패드로 해 패드로 해야겠다 근데 일단은 바다에 있어서 뭘 할라그래도 일단은 일단 날고 있어 죽지만 말아봐 아이고 지나갔다 아 그지 죽여서 두른다 이거 뒤에 있는거 나머지 4개 오는거 잡아줘 아 이거 낙도라 되지 흐흐흫 야 남들 비행기 타고 있을때 나는 바다 건너고 있네 언제 가냐 이거 와 진짜 잘 피하네 아직 야 아직 다섯대 있어 다섯대 야 이거 마치 하겠나? 야 비행기 저거 하나 왜 앞뒤로 좌우로 왔다갔다 하냐? 신기하네 랩에서 나 이거 온 이거 이렇게 하면 듣는거 아닌가요? 락 꺼낸거 아닌가? 언제 가냐 나 저까지 뱅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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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은듯? 한마디 남은거 같다 아니 미친 야 너 뭐 그랬어 야 죽지만봐 죽지만봐 아니 왜 저 떨어져가 뭐가 흰생명 0개 야 아직 살 수 있어 야 조심해 조심해 이번에 이번에 안 죽으면 돼 이번에 야 뒤집혀 야 안돼 아흐흐흐흐흐흐흐흫 큰일날 뻔했다 어 저기있다 잘 안보인다 근데 내 앞에 한 마리 있어 비행기 야 나 이거 언제 배 타냐 배야 된다 비행기 언제 타냐 큰일났다 끝났어 끝났어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아 아이고 구멍이가 다 죽였다 한국 그냥 죽질하고 짜져있어 그냥 숨어있어 그냥 나는 조용히 갈라고 그냥 조용히 살..살기만 살라고 나 또 그냥 살려고 뭐야 저쪽이 한대 남았어? 자반이 짜져있어 한눈 쟤 떨어지는 중이야 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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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잘랐어 형? 왜 그래? 희들아 자쩌 쩌 쩌 쩌 쩌 쩌 쩌? 히들아만 어차피 들어가면 되니까 오케이 히들아 어디가요? 저쪽이 가야지 어 빠님 네? 혀.. 혀 수술하셨어요? 아뇨 아아 계속 빨간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? 빨간불에 삐삐삐삐삐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 쯤으로 나는 쏘고 쏘고 돌렸거든 근데 계속 빨간 그 채로 유지해야지 유도가 된다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? 아니지 그치 띠띠띠띠에서 빨간색 한 다음에 쏘만 받는거지 어 나 그렇게 다했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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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이면 맞아 로켓은 아 근데 약간 플레어 터뜨리는지 두 대씩 쐈는데도 괜찮아 다 잡았으니까 몰라 어차피 구멍에 다 잡았으니까 맞어 아 나 이제 아 아까 그 시작 지점 다시 왔다 아 아 극혐 따아 착륙하면 되는거다 착륙하러 왔어 착륙지 왔다 와 올라가지도 못해 이거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 이거? 으어어어어 왜 앗 방향이 서로 다른거야? 왜 쟤면 두쪽으로 가지? 으음 아냐 똑같애 어 내리기 쉽게 할라고 아아 지점 아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는거구나 지금 아 아 저렇게 와 이런거구나 출발 드릴틸 빠빠빠빨 빠빠빠빠 빠 빠 잘 못하는데 엄마 엄마 지나갔어 한 번에 했다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기구나 어차피 괜찮아요 구멍에만 집어넣으면 되요 어 여기다 아 뭐야 아 어? 누가 뒤 누가 있어 함군인가? 엔다 골! 여봐요 난 공중에 있어도 되요 예! 아무것도 안했는데 깼다 야 비행기 타는 법은 알아둬야지 그 타는데 하.. 세상에 또 탈거 있을텐데 이따 이따 헬기도 타고 함군은 이거 그거야 넌패드로 하면 이제 5번 하면 위로 가고 나중에 있을 때 5번 하면 위로 가고 8번 하면 내려가고 4번이랑 6번이 좌우로 가게 하는거고 그게 전부야 키보드 사야겠네 키보드로 하려면 패드로 하려면은 상관없고 우리 헬기스님 미션이 3군영이 해야되는데 그 패드로 할 수 있어? 패드요? 패드 할 수 있어 패드 연결했어 지금 오케오케 상공 아싸 브루즈 유후 좋냐 051032가 뭐야? 내 생일 05 레벨아 15년생이야 너? 어? 05년 10월 32일? 0510이 생일이야 그냥 생일 아아 아 언니 담배 좀 그만 피워야 나도 피우고 있네 같이 피우고 있네 나만 안 피웠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왜 자꾸 내꺼 탈라해 이거 내꺼 이거 나 친추 해야돼 내가 태워 이거 친추 안 친추 한 분에 따라 친추 내가 소셜 걸게 알려줘 친추 어? 으악 으아아아아아악 뭐하는거야 진짜 야 돈 6,000원이야 그거 아 돈 없어졌잖아 왜그래 아니 나 돈 만지어 도구, 도구홀인가? 도구, 도구홀인가? 으악 이거 봐봐 이제 아 어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나는데? 나 도구홀 90 아.. 아 아깝다 도구홀 90 지금 걸어놔야겠다 몰수 보험에다 아하 저 뭉터기는 왜 안 먹어졌지? 저 뭉터기가 많아보이는 저 뭉터기가 많아보이는 이상한 아이디 이상한 아이디 다른 아이디 뭐야 내가 걸려놔 주워 먹어서 겨우 300원이다 바나나 053210 이었나? 바나나 053210 내가 너 친추해둘게 051032 바나나 051032 그지? 바나 나 0510321 1032 0510 친추거렸어 어 됐다 이제 내 차 탈 수 있을까 우와 이 차 뭐야? 어머 그래요?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 이거 18125 아니야? 왜 풀방이 50명으로 돼있지? 18120 아니야 이거? 탈 수 있나? 자 빨리 믹스 하러 가자 나 이거 타보고 싶어 궁금하다 우와 이거 어떻게 타? 타죠? 어 나 타져 헐 나도 탈 수 있네 옆에? 뒤쪽에 타는거 아닐까? 뭘로 타지? 타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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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와 엄청 크다 이거 비행기 뭐야 이거? 타이탄 이라고 돼있는데? 아쉽지만 잊혀내야 되니까 헐헐헐 나중에 타야지 갖고싶다 사 형씨 형식을? 타이탄 뭐 그런거 다 사던데? 비행기? 얼마에요 저거? 2,300 하지 않을까? 하 억장이 무너진다 2,300 역시 브루즈아였어 그 충성하고 정주행하고 하면 벌써 200이 들어와 그렇게 많이 들어와? 충성에 100주고 정주행 100주고 어쨌든 한번 다 깨면 또 있고 돈 꽤 들어오지 도움이 꽤 들어오지 렛잇고 오늘 SNL 재밌을까? 나 마리텔 기억나? 마리텔 기억나는데? 마리텔 기대되는데 마리텔의 홍석천 나온대 헉 다음꺼 다음꺼에 나오나? 다음주 같은데? 응 그 백종원 좀 대왕마가 있어야 돼 저희 보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백종원 이길만한 사람이 없을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맞아 너무 쎄 재미도 있고 의미 Def opening 됐다 함구년 꺼 타보고 싶었어 아 예 이렇게 정확히 스물 저 서 발키리로 가라는데? 우와 와아 생각보다 덜 가 오늘 빠른데? 생각보다? 응 빠른데?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들 쳐봐 안보여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쳐보라니까 어 오 차 탄탄해 괜찮은데 이거? 오 차 비싼 값 하나봐 와 안 붙어서 어떡해 가는 길에 경찰 뜨면 안될걸요? 아 옳겠지 저거 차 좋은거래 시청자들이 얘기해 주는데 저거 비싼 차야 근데 나 내 기억엔 산적이 없고 응 그때 이거 시청자가 아이디 줬거든 어 안녕하세요 치킨님 인사를 하고싶은데 네 운전중이에요 치킨 먹고싶다고? 나도 아니 시청자 아이디가 치킨인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싶은데 응 운전중이여가지고 왕 길가에 세워놔 잠깐 아하하하 왜 이렇게 급하게 안가도 될거 같아 아 저거 넷이서 하나 타고 가야되가지고 가면 쓰래 가면 가면 바나나 가면 써 썼어 쟤들 아니야? 발길이 훔치래 어떻게 들어가? 헐루 누나 어떻게 기다릴까? 들어가야지 좀 더 길 갔다 가자 다 왔네 뒤에 아 저거 우리가 먼저 잡자 스나로 니가 왼쪽거 잡아 내가 오른쪽거 잡을게 나 스나 없어 아 필요없어 이렇게 하면 돼 흐흡흐 certified ecosystems 야핰 야핰 베어 줘 야 베어 줘 핵에 뻐다 핵에 내가 처리할게 OD 아 어 저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일로 갈수있나? 어 여기도 길있어 오 어문데 밀집어 없어 없어 질 박스 아니아니야 이거 차로 끝까지 가면 돼 wars 상군 Antwort 아 그래? 안 내려도 되는데? 나 일루 돌아갈께 오케이 나이스 아니 안내려도 되는데 요 타고 쭉 들어오면 되는데 아 진짜? 그냥 여기서 애들이랑 싸울 필이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 한국는 빨리 와 낫았어 아 그래? 그럼 난 차 타고 들어올께 문을 여 시요 아 반대편이네 아 제대로 가는 거 맞죠 우리? 정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? 이제 여기 와서 조금 쏘면 돼 죽겠다 뭘 타는 거야? 신기... 아니 헬기 또 조금 있으면 그거 조심하세요 아니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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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